고맙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, 오늘부터 D-Day Final 100제 한 10시간 조금 넘는 강의가 될 거예요. 보통 평균적으로 적으면 한 대여섯 문항에서 많으면 한 12에서 14문항 정도씩 다룰 수 있는 단원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한 12강 내지 13강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앞에 역학 쪽은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는 했습니다만 주제별로 조금 강의를 좀 나눠서 다루도록 하고 뒤에 비역학은 좀 묶어서 다룰 만한 주제들은 묶어서 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제짜리 강의인 만큼 굉장히 컴팩트하죠. 사실 여러분들이 맘먹고 학습을 하신다면 이제는 뭐 한 3, 4일 만에 좀 무리긴 할 텐데 한 일주일 적게 잡아던 일주일이면 싹 풀고 그냥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 조금 기간을 좀 정해놓고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이 정도 정해놓고 마지막 N제죠. 사실 N제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좀 작은 문항 컴팩트한 문항수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제 실무 위주의 학습을 하는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단원별로 주제별로 유형별로 전범위를 좀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